오늘은 전심시간에 라브라더에서 헬리칸 피딩쇼가 있어서 촬영하러 갑니다. 앞에서 아무래도 헬벳길입니다. 전심시간에 뵐칸 피딩쇼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. 여단을 짓기 보는데 이제 라이브 때로 나와있는 곳에 연락이 되었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전부 잔디를 심어서 갈매기들 갈매기들 가량히 반련 menos 고소 고소 지금 물이 썰물이라 좀 빠지네요 잠시 후에는 저 펠리칸 필딩쇼가 있거든요 이 새들도 먹이줄 시간이 많아요 먹이줄 시간이면 알기 때문에 이들도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렇게 안참을 시간 으 으 요 사람이 먹이를 줘서 기리니까 엄 척 크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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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아 아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